달려가 가면서는 예능. 나는 쉬다가 마지막 라운드만 들어갈라고 자고 있던데. 이구만 아침. 아세요. 뭔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. 라고 했죠. 우리 이제 잡아 있을게요. 그래 좀 설레게. 뭐 안 씁니다. 불빵으로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치열하게 되요. 그냥 이렇게 앉은대로 하면. 앉은대로 해도 되고. 딱 나오는거잖아. 그래 이대로 하자. 둘이 진, 남준 다 가져 놓고. 둘이 진, 남준 다 가져 놓고. 잠깐 안하고. 한 벌이에요 우리 지민이도. 나 뭡니다. 아 그저고 그저고 팀워크가 좋잖아요. 이렇게 하자. 형 잘하지? 이렇게 하자. 그래 이렇게 하자. 3. 우리 우리 친구 7글자랑 맞춰볼래. 7글자.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. 지민이란 이름이 은근히 쉬워. 오 밟은 좋아. 지금 잘랐지? 감사합니다. 저희 팀은. 유명하게 할게요. 뭐예요? 하무세트 와인트. 와인트. 환리. 괜찮은데. 알았어 하여튼. 저의 하나 둘 셋 화이팅으로 바꿀게요. 오케이 하나 둘 셋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지민이와. 지민이와 정국이. 지민이와 정국이.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? 난 힘들어합니다. 장류에서 가니까 뭐. 하하하하하하. 네. 네. 티비를 올려. 즐거워라 사람들한테. 스물 모드가 정국이. usive. 흥흥흥. 둘 셋 넷. 하나 둘 셋. 오해. 미세의 하얀즈. 시작. 지민이와 정국이. 지민이와 정국이. 시작. 지난. 하얀즈. 하얀즈. 서울대하늘. 아얀즈. 수영이. 시영이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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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